시즌4도 공식 채널, 돌싱글! 뭐 입어? 뭐 입긴 해, 오늘... 좌귀! 타이트 옷 입을... 입었어? 아, 이거 드디어 입고! 너무 귀여워 아우, 창피해 헐, 노! 오스틴 진짜 싫어해 무슨 표정 봐! 왜 귀여운데? 아니, 남편같이 커프티 입을 수 있어요? 그 사진 딱 이렇게 우리 남편이랑? 방송 안 끼고 방송 안 끼고는 힘들어요 카메라 돌리면 가능합니다 우린 카메라 돌리고만 해요 나도 콘텐츠 아니곤 해도 힘들어요 그쵸 그거 오버나이트 옷 먹을 거야? 어 음, 맛있어 맛있어? 달아? 응 이거 팔아보자 하핰 알지?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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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자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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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인사드려 어저께 벤티 엄마한테 인사드려 어저께 벤티 엄마한테 인사드려 하핰 오늘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려 화상? 응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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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부끄러운데? 어? 그냥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냥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만나고 뭐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하핰 아니, 사실 어... 제롬 오빠가 엄마랑은 좀 자주 통화하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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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? 하핰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준비가 안 됐어, 준비가 안 됐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확정. 하핰 아, 받으셨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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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안녕 굿모닝 아 끅 momentum NE's 아니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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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이냐 이거시간에 일하기 시간내? 아니 나 일하면 아내 지금 휴가 됐어 아이고 잘한다 너 그 일을 하는데 지장 없어? 없어 없어 나 비케이션 타임 많아 비케이션 타임 많아서 어차피 휴가 돼도 돈 받고 있어 지금 아유 큰소리 하지 마 항상 큰소리 아니지 무슨 큰소리야 갑자기 왜 무슨 큰소리야 뭐야 커피 마시는 거야? 다른 잘난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오케이 엄마 누구 소개시켜 줄게 누구를 소개시켜 줘 또 누구를 소개시켜 줘 좀 명령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떡해 어떡해 아 저기 뭐야 문자 보내고 뭐 하는 게 뭐 재미있는 일이 생겼나? 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이 생겼지? 나 캔쿤 갔다 왔잖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몰라 신경 안 쓰지 그치 나 신경 쓰는 사람은 어디 있어 엄마도 나 안 신경 쓰면 누가 있어 그치 근데 생겼어 날 신경쓸 신경쓸 사람은 한 명 생겼어 신경쓸 사람은 한 명 생겼어 준비 됐어? 엄마 어떻게 대답할까? 자 엄마 누구 소개시켜 줄게? 오케이 여기 베니타라고 안녕하세요 여기 베니타라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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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목소리가 확 바뀌셨어 각도도 전화기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직접 뵈고 인사드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인사드려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쁜 척해 어때요? 미국 생활이 아니 오빠가 엄마 많이 닮으셨네 뭐 앞으로 뭐야 열려있게 가면 한번 만나볼 수 있겠죠? 네 그럴 수 있겠죠? 오빠가 잘하면 그럴 수 있어 출연달에 가서 출연달에 가서 한번 만나요 네 그럴게요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 나쁜 일 나쁜 일만 안 보죠 나쁜 일만 못 보는 거예요 그쵸? 재밌다 제롱 스타일 다음에 7월에 꼭 뵙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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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시간 보내고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오케이 네 엄마 아니 뭐 궁금한 점 그런 거 없어? 왜 아무것도 안 물어봐? 궁금한 점 그런 거 안 아니 궁금한 거나 쳐 봐야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? 너희들이 마음이 통해야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저롬 하여튼 실수 없이 하여튼 적었게 시간 보내고 엄마 아빠 걱정 시키게 넌 이름 없으면 되겠지? 또? 알았지? 또? 아니 또?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한두 번이 안 돼 즐거운 시간 한번 해봐 알았어 오케이 우리 두 분 동안 가야 돼 빨리 가자 빠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우시다 갈게 러브 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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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또? 이렇게 해서 또? 아니 또 누굴 소개시켜주냐 또? 아니 그게 그게 한두 명이 아닌가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은 이제 한번 이혼했으니까 또 뭐 아닌데 아까 또? 또? 또는 한두 명일 때 또 안 하는데 막 여러 명일 때 또 이러는데 먹자 이거 다 먹자 어때 우리 엄마? 되게 밝으시네 오빠 밝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네 오픈하이 밝음? 어머님도 재밌는데 어머니 웃기셔 우리 엄마 완전 털털하지? 어 완전 석현아 엄마 성격 좋으셔 좋으셔 근데 왜 울어 왜 계속 울어 옆에서 눈물 나 아 웃겨서 눈물 나 7월에 오셔? 7월에 잠깐 오셔 그럼 7월달 만날거야? 그러면 최저 선택 하는데 아니 그래 좋은일이든 나쁜일이든 아하 엄마 내 친구 베니타 이렇게 소개시켜주시죠 그때 통화 때는 베니타야 아 둘이 많네 아니 그 엄마 나쁜일이든 저 엄마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간 친구야 응? 엄마하고 여기는 소라고 지수야 소라나 지수 또? 또 뭐야 잘한다 아니 아침에 약간 잠 다 안 깼는데 지금 다 깼어? 확 잠이 깼어 이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는 다 했네요 네 느낌이 전 좋아요 지금쯤 혹시 결혼을 한 거 아니야? 궁금해요 지금 7월이 다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지 어 좋은일로 만났지 나쁜일로 만났지 만나기 만났을텐데 진짜 좋은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쵸 조땡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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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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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패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